근데 이게 보니까 국회 개원식 안 간 날 김건희 생일 파티를 했다네요? 네. 왜냐? 미국 사람들 만났거든요. 기사 보니까 아주 신났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김건희 생일을 아주 잘 챙겨줬어요. 특별히 선물도 주고. 뭘 줬을 거나? 윤석열은 옛날에 개목걸이 줬는데 김건희도 개목걸이 따로 줬나? 개입마개 같은 거. 개입마개? 아무튼 생일날 와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식기야. 다독거려준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 생일이었다나? 그런 멘트를 날렸거든요. 이제 만족스러웠다는 얘기죠. 어르신들께서 신이 우리를. 그리고 이제 칭찬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미국에선 지금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윤석열의 행보를. 그러면 만약에 계엄을 만약에 실제 준비한다고 하면 최소한 미국의 묵인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생각까지 들어요 어떤 분들은 미국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할 거라고 그러는 건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민주당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계엄 음모를 포착할 정도면 미국 손바닥에 다 놓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은 도청을 하잖아요 도청해도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태우도 있는데 용산에 다 알겠죠 미국이 이걸 다 알면서 와서 생일파티 해줬다 그렇다면 현재 이 흐름은 적어도 미국의 묵인과 방조는 있다 적극적 지지는 않을 수 있어도 묵인과 방조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벌써 제동을 거는 조치들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필립 골드버그가 이런 거 제동 걸고 정치 개입하는 거 1등인데 전세계 1등 주한미 대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이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반대 입장을 가졌으면 벌써 신호가 나왔을 텐데 안 나오니까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전 위험성이 있는데 이게 차라리 미국한테 전시 작전권이 있으니 다행이다 마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웃어야 되냐 울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쟁만이 아니고 이 계엄 관련해서도 그렇죠 부대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 미국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실상 못합니다 사실상 못하는 거죠 그래서 12.12 때도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 대사관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네 서울에 보면 영화에 나오죠 근데 어쨌든 국지전을 미국이 막아서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요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 국지전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한국이 그걸 거부할 수 있나요 거꾸로 되기도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미국은 절대로 전쟁을 안 할 것이라는 어떤 뭘까요 이거는 미신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대주의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미국이 전쟁을 안 일으키는 나라냐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을 제일 많이 일으킨 나라 아닙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일으킨 나라죠 그건 이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죠 미국은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나라라고 근데 왜 전쟁을 안 일으킨다고 단정합니까 네 거꾸로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이 전쟁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네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네 내탄야구 물러가라 반대 시위가 선생님 네 70만이 일어났대요 네 제가 두 달 전인가 10만 명이 시위했다는 걸 소식을 봤거든요 네 70만 명이면 거의 뭐 우리로 치면 박근혜 탄핵 집핸도요 지금 여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도 않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나온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최근에 그 6명의 인질이 그 하마스에 끌려갔던 인질이 6명이 죽었다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거의 약간 윤석열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내탄야구는 무조건 나는 하마스 끝장낼 거야 네 이런 거고요 국민들은 야 너 지금 거기 가 있는 인질 데려올 생각이 있는 거냐 지금 네 없으면 내려와라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얘도 보니까 내탄야구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윤석열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죠 거의 60몇 프로 70%까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놈도 안 물러나고요 네 젤렌스키가 네 지금 거의 죽었지 않습니까 젤렌스키는 사실 지금 대통령인 게 끝났습니다 끝났고 5월에 끝났고 불법 대통령입니다 불법 대통령 임기 후 대통령 네 그 동부에 무슨 뭐 코르스쿤가 코르스쿤가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거니 완전히 물려있고 물렸습니다 또 다른 곳이 그냥 동부 쪽 돈바스 전선에서 뚫리고 있죠 엄청 뚫렸더라고요 네 그 하르키우까지 막 계속 밀려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젤렌스키가 뭐라고 그랬냐면 최근에 우리는 이기고 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냈습니다 정신승리 윤석열은 지금 세계적인 경제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셋이 이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네 새 망란이들 네 새 멍청이들 옛날에 무슨 영화도 있었어요 네 그 저 인도 영화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세 머저리들인가 네 세 멍청인가 네 하여튼 있었어요 딱 보니 지금 딱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세 명의 멍청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네 그 둘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전쟁이 지금 네 안 일어나고 있다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윤석열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부럽겠어요 젤렌스키한테 타냐고가 그럼요 당연하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네 그 두 나라는 미국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대리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 무기만 대주고 네 뒤에서 돈과 무기만 대주고 오히려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들은 아무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거의 피해 없이 네 한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한민국 기지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 그래서 직접적이군요 국지전을 할 때 미국 입장이나 윤석열 입장은 일부 국지전으로 끝나면 좋겠죠 계엄 선포할 정도로만 우측이 터지면 좋겠죠 근데 그럼 북한이 국지전을 원하니 그것만 해줄게 이럴 거라는 보양이 없어요 문제는 남쪽에서 국지전을 일으키면 북에서는 전면전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발표로 봤을 때 미국이 이제 그게 고민거리인 거죠 어 이거 혹시 기대와 달리 북쪽에서 너무 세게 나오면 어떡하지 예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윤석열이 저지른 짓이라고 우리가 뒤로 빠질 수 있을까 음 즉 북미 간의 직접 전쟁을 막아낼 수 있을까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네 네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쟁이 쉽게 터지지 않는 겁니다 아 만약에 주한미군이 빠져버리면 주한미군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그러면은 주한미군이 약간 인질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북이 핵무력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이 있어서 전쟁 위기가 더 고조됐었죠 네 네 항상 그게 전쟁의 화건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이 핵무력을 완성한 다음부터는 주한미군이 인질이 돼버린 거예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 터지는 순간 핵으로 다 전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죠 북과 전쟁을 하면 안 되니까 아 그래서 아예 이제 트럼프는 야 귀찮다 좀 빼자 좀 차라리 아예 빼버리자 아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준항 내에서도 일본으로 빼자 왜 굳이 한국에 갔다 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한국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나 오프라이나 같은 전쟁이 터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이 그 두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해서가 아니라 아 이러한 지정학적인 문제 미국의 어떤 이유는 이게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터지지 않는 것이다 아 이렇게 봐야죠 그런 게 있군요 네 아니 그 방금 트럼프 말씀하셨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뭐 화보집을 냈다는 겁니다 네 화보집을 내면서 거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자신의 사진 쫙 사진들을 깔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야 내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북한이랑 잘 지낼 거야 북한 그 핵도 있고 막 그래 자꾸 이런 얘기를 강조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선생님 그러면 그만큼 미국 국민들한테 먹힌다는 얘긴가 보죠 그게 아 그렇습니다 2017년 이후에 네네 북미 간에 대해 이제 격돌 그 다음에 전쟁 분위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부자들이 그때 그 지하벙커 막 사고 그랬던 때거든요 그랬죠 그랬죠 핵전쟁 터질까봐 뭐 1인 지하벙커 네 1인 지하벙커가 불티나게 팔렸잖아요 부자들은 지금 다 설치해놨을 겁니다 지하에다 그 정도로 위기 일보 직전까지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정상회담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조사해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조사해도 북의 핵위협을 굉장히 크게 봅니다 제한적인 트럼프의 저런 선전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어요 야 그럼 그런 지금 그런 유혹이 있겠는데요 그런 개녀들이고 제가 민주당 네오콘들이 그런 유혹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주한미군이 다 죽을 텐데 야 그래도 국지전만 일어난다면 그놈들은 그럴 놈들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진해 뭐 진해 국민 죽어도 전쟁만 할 수 있다면 그럼요 그 일본 놈들이 전형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렇습니다 만주사변 같은 것도 보면은 진해가 진해 국민들을 죽여놓고는 그렇죠 쟤네가 죽였다 중국이 죽였다 이래가지고 전쟁이 일으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하고 한국 정도가 상대해서 제례전 정도를 좀 했으면 그러면 해리스가 북의 악마성을 부각시킬 수가 있어요 바라 저것들을 또 전쟁이 일으켰지 않냐 네 네 네 뭘 잘 지내 쟤랑 해리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럼 트럼프가 오히려 손을 봐요 트럼프는 한반도 상황이 격화돼서 전쟁 발발하는 게 별로 안 좋죠 네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북미관계 개선 업적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네오콘 강정파들은 국지전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선생님 지금 이번 주 금요일날 네 기시다가 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얘 지금 지지율 안 나와서 퇴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4주 남았나요 네 지금 그러니까 얘도 네타냐우나 젤런스키 꿈을 꿨죠 네 빨리 전쟁만 났으면 한반도에 그렇죠 얘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안타깝게도 전쟁이 안 났어요 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끝났는데 응 왜 옵니까 선생님 끝났는데 네 수금은 해야지 아 뭐 맡겨놓은 게 있어요 윤석열한테요 약속받아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므라이스 먹이면서 야 나 오므라이스 사줄 테니까 독도를 내놔라 네 그럼 이제 윤석열이 독도를 다 내준 거죠 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안 내놨잖아요 아 그렇게 시작한 점검 그런 걸 점검하러 쓸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도 미국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속도가 네 뭐 빠르긴 빠른데 우리가 볼 땐 너무 빠른데 네 미국에서 볼 때는 아직 안 빠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 빨리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미국이 급하단 말입니다 지금 네 우크라이나 상황도 안 좋고 지금 중동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안 좋죠 빨리 해야 돼요 이거를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안 한다라고 생각해서 아 더 쪼을요 지사를 통해서 최근하고 쪼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